오늘은 돈 뜨겁게 사랑하고 차갑게 다루어라 라는 책을 가지고 주식 투자에서 자신만의 철학을 가지면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앙드레 코스톨란이라는 분이고요 헝가리 출신의 투자의 대부, 전설적인 투자자입니다 13권의 책을 저술했고 전세계적으로 300만부 이상이 팔린 책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그 주식 투자에서 철학을 가져야 된다 자신만의 신념을 지켜야 한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 철학과 자신만의 신념을 가지고 있으면 대체 주식 투자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난지 오늘 그 얘기를 제가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잘 들으시고 자신만의 신념과 철학을 잘 만드시고 그것을 지켜나가시는 투자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대중매체나 전문가들이 매도하라고 할 때 경험이 적은 투자자들이 여론에 반해서 매수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쵸? 여러분들 요즘에 TV라든지 유튜브에서 삼성원자 사라, 삼성원자 됩니다, 삼성원자 10만원 갑니다 이런 영상들로 유튜브가 넘쳐나고 또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전부 다 책을 쓴 저자이고 권위가 있고 어마어마한 돈을 번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면 솔깃하죠, 솔깃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반해서 삼성원자 간다는데 나도 사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면 당연히 삼성원자를 살 수밖에 없게 되죠 그런데 제가 지난 영상에 뭐라고 그랬죠? 우리는 대중들과 반대로 가야 한다 부하 내동파 투자자가 아니라 소심파 투자자가 되어야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런 이론을 알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마지막 결단에는 결국에는 대중심리를 따라가 의견을 바꾸게 되고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론적으로는 지금 합승해야 하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달라 이번에는 상황이 다르다 그때는 그때고 이번은 이번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자신을 합리화하고 결과론적으로는 부하 내동하는 대다수의 투자자들이 사는 종목을 사고 따라가게 되는 이런 투자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부하 내동형 투자자들은 결국에는 자신만의 신념과 자신만의 철학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남명의 인권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나 나중에 시간이 흘려서 결국 이런 태도가 최악의 판단이었음을 알게 된다는 거죠 삼성원자 지금 52주 최저가 이렇게 간다고 하잖아요 지금 6만원 이 정도로 알고 있는데 10만원에서 내려온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런데 그 전까지 불과 한 2, 3개월 전에 분위기가 어땠습니까? 삼성원자가 반도체 파운드리에서 굉장히 높은 성과를 내고 삼성원자가 앞으로 좋은 일만 가득하고 4차 산업혁명에 반도체가 너무 부족해서 앞으로 반도체는 점점 많이 팔릴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삼성원자의 주가 전망을 10만원이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많았죠 그런데 왜 지금은 5만원, 6만원 이렇게 되냐 이거죠 결국에는 그때 8만원대 샀던 분들은 어떻게 보면 최악의 판단을 하신 겁니다 투자자가 대중의 히스테리에 파묻히지 않으려면 훈련을 해야 하며 냉정하다 못해 냉소적이까지 해야 된다고 앙드레 코스톨라는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삼성원자를 그렇게 막 추앙하고 삼성원자를 사야 된다 이렇게 막 얘기를 해도 삼성원자 그거 이제 끝물이야 삼성원자 지금 이렇게 많은 투자자들 사면 그거는 이제 끝난 거야 이렇게 냉소적인 태도를 보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투자에서의 성공의 조건이다라고 앙드레 코스톨라는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증권에서 성공한 사람은 소수일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런 냉소적인 태도를 갖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결과론적으로 소수만이 그런 냉소적인 태도를 계속 지켜나가서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얘기죠 투자자는 용기도 있어야 하고요 적극적으로 참여할 줄도 알아야 하고 게다가 현명하기까지 해야 한다고 앙드레 코스톨라는 얘기합니다 투자자가 대중심리로부터 벗어나서 하강운동의 과장군면에서 매수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는 그 이후에 주가가 떨어져도 주식을 계속 소유할 수 있는 강한 중앙을 가져야만 합니다 이 하강운동의 과장군면 그러니까 이제 하강 많이 폭락하는 그런 시기죠 그런 시기에 내가 어떤 종목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내 나름들의 신념과 근거를 가지고 그걸 샀어요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그 사람은 돈 벌었다 이런 게 아니고요 그 내가 산 이후에도 주가는 계속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 떨어짐, 그 하락에도 견딜 수 있는 강한 주간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손실이 과중되면 스스로 너무 당황하게 시작한다는 거죠 어? 나는 지금 이게 바닥이라고 생각해서 매수를 했는데 지하가 있었던 거죠 더 밑으로 계속 내려가는 거예요 그럼 이제 정신을 못 차린다는 거예요 와, 내가 그때 최고가로부터 절반 가격을 샀는데 거기서 또 절반이 또 빠지네? 이러면 당연히 정신을 차릴 수가 없겠죠 이 고비를 넘기고 만약에 시장이 다시 상승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지하 50층까지 갔다가 다시 또 올라오고 시작하는 거죠 이런 사이에도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해서 계속 날마다 어제 오르고 오늘 오르고 내일 오르는 게 아니고요 어제 올랐는데 오늘은 빠지고 또 다시 내일은 오르고 그 다음날은 빠지고 그 다음날도 빠지고 그 다음날은 빠지고 또 다시 그 다음날은 오르고 이렇게 하락과 상승을 반복하면서 하락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만약 이 전개 과정을 이해하지 못하면 상황을 다시 새로 검토해야 한다는 거예요 어? 나는 바닥이라고 해서 샀는데 왜 이 주가가 계속 떨어지지? 이렇게 상황 인식을 새롭게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앙드레 코스타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투자자는 결정적인 순간 자신의 생각과 계획을 버릴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투자자는 결정적인 순간 자신의 생각과 계획을 버릴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이건 뭐죠? 내가 만약에 샀어요 바닥이라고 생각해서 더 이상 빠질 수 없어 그래서 샀는데 마이너스 50%가 또 간 거예요 내가 산 가격도 싸게 샀는데 거기도 50% 빠진 거죠 그러면은 내 생각과는 다르게 움직인 거잖아요 그럼 그때 다시 상황을 살펴보는 거예요 왜 50%나 빠졌으며 이 50%나 빠진 요인 중에서 내가 생각하지 못한 내가 계산하지 못한 변수들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면밀히 검토하다 보면은 내가 어? 이런 판단을 본질적으로 잘못했구나 이런 깨달음이 있는 케이스가 있다는 거죠 그때는 내가 틀렸음을 인정하고 내 생각과 내 계획을 모두 버릴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신념에 대한 만약에 내가 확신이 있다 이거는 무조건 된다 이 주식은 무조건 올라간다 라는 신념이 있으면은 방법은 없습니다 계속 견뎌내야 해요 오직 상황이 근본적으로 바뀌고 내가 탄 배가 내가 산 종목이 잘못된 종목이라고 생각되면은 그때 가능한 빨리 뛰어내리는 거예요 근데 내가 상황을 다시 봤는데 근본적으로 변하는 상황은 없어 그리고 그 기업은 여전히 변실하고 뭐 이익을 내고 있어 이러면은 뭐 그 신념을 바꾸라는 게 아니고 계속 지켜나가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투자자는 단단하기도 하고 유연하기도 해야 한다고 앙드레 코스톨라니는 얘기합니다 단단한다는 것은 자신의 신념을 지킬 수 있는 용기고 유연하다는 것은 내가 만약 근본적으로 상황 그 판단의 미스가 뭐가 있었다고 한다면은 과감하게 내 계획과 내 판단 내 판단을 다시 철회할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죠 상승운동의 제3군변에도 다음 시험이 기다리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낙관주의자들이 서서히 우위를 차지하기 시작하는 초기에 서둘러 시장을 벗어날 수 있죠 상승운동이 제3군변까지 갔으면 거의 절정에 향하는 단계인 건데 그때는 분명히 어제 살면 오늘 오를 거예요 그래서 되게 돈을 잘 벌 거고 많은 주지투자들이 돈을 벌고 있을 겁니다 근데 이 상승운동의 제3군변에서 돈을 벌었을 게 아니라 빨리 빠져야지 하면은 큰 수익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질 수 있다 예를 들어 만원에 산 종목이 내가 산 주식이 이거 5만원까지 갈 수 있는 건데 13,000원에 팔아버리는 거죠 그러면 나는 만원에 산 주식을 5만원에 팔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3,000원밖에 일을 못 받았으니까 큰 소식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상승근변에서도 뭔가 내 소신 내 철학을 지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때 돈이라는 요소가 또 여전히 유동적이다 이러면은 이 제3군변 상승하는 시기도 굉장히 상당 기간 오래 유지될 수 있기 때문에 그 판단밀스가 굉장히 뼈 아프겠죠 부하 내동파들이 이미 투자를 시작했어도 통화량의 힘으로 계속 주가는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의 낙관주의는 24시간 이내에 언제든 심각한 비관주의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인터넷이나 TV를 통해 또 이제 끊임없이 정보를 받잖아요 그런 일반적인 여론에 휩쓸리면 안 된다 우리가 그런 여론과 반대로 갈 수 있는 용기와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하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은 날씨가 굉장히 변덕스럽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10만 전자가 갈 수 있다고 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뭐 5만원까지 내려갈 수 있다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여러분들만의 철학과 신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처음에는 인터넷이나 TV 등을 통해서 그런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겠죠 하지만 들을 때도 내 철학이 없으면 결국에는 부하 내동파 투자자들이 될 수밖에 없죠 남들이 따라 사는 거 전문가들이 좋다고 하는 걸 살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거예요 내가 뭔가 계산하고 분석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내 생각과 다르게 움직이면 금방 팔아버릴 것이고 큰술을 보지 못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 때문에 앙드레 코스톨라니는 마지막 방법을 제안합니다 수면제와 우량줄 동시에 사서 사이사이에 울리는 천둥번개를 의식하지 말고 몇 해 동안 푹 자라는 것 이 조언대로 하는 사람은 잠에서 깨어나는 순간 기쁘고도 경이로운 순간을 체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면제 얘기 한번 말씀드렸죠 그 영상은 따로 있는데 올라오신 거 보시면 될 거예요 이 수면제를 먹고 잔다는 의미가 이겨요 주의 시장이라는 게 꾸준히 우상향을 하는 것도 아니고 또 계속 빠지는 것도 아니거든요 상승을 하더라도 그 안에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상승을 하게 되는 거고 하락을 하더라도 그 가운데서 그 안에서 상승과 하락을 하면서 하락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에 휘둘리다 보면 결국은 나는 부와 내동파 투자자가 되어서 돈을 벌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돈이 있으면 우량줄 사고 수면제를 사가지고 우량줄 사고 그냥 잠이 들라는 거예요 잠이 들면 잠에서 일어났을 때쯤이면 시간이 꽤 흘렀고 그 꽤 흐른 시간 동안에 결국에는 결국에는 나는 큰 돈을 벌어져 있을 것이다 라고 앙드레 코스라니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의투자에서 자신만의 철학을 가지면 이러한 일에 대해서 얘기해봤는데 이 부와 내동이 되지 않게 그 자신만의 철학과 신념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그 자신만의 철학과 신념은 계속 만들어가는 거고요 시장이 변하는 거기 때문에 자신만의 투자과 철학도 꾸준히 그 시장을 반영하면서 조금조금씩 본질적인 것을 건드리지 않는 선에서는 바꿔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내가 투자 철학이 있나 없나 한번 생각해 보신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 없다면은 이번 계기를 통해서 한번 자신만의 투자 철학을 만들어가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